박살을 내버려야지 웨이브 오름 짠거 뭐야 이거? 웨이브 오름 짠거 와 이따가 걸리나? 와 엘보가 피해버리나? 와 엘보가 피해버리나? 하아 인구수 에이 안나오네 와 좌단자다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데미 좋아 데미 좋아 아 아니 뭐야 이거 빵쟁이 이거 씨 확 확 빵쟁이를 때려버릴라 최고의 플레이 빵쟁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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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아 어디 빵쟁이 어디 가려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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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pa 아 어 아 그 아 아 아 어어어 저런게 있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라운드 3 아아 성련이 또 오지시자말여 뼈대기 해장꽃 한그릇 갑참이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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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련클라스 오 옌우 철건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갑참 어 왔네 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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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빵쟁이 다음 싸움에 준비해 주세요 다음 싸움에 준비해 주세요 순간 측기 주면 안 된다 오늘 에인한테 반지받아서 축하드립니다 김환자네 김환자 루당탕탕 와장창초앙 빵댕이를 확 때려버릴라 공격성 일어나 임마 일어나 아 죽이 나왔나 어이 자군자 흘려지나? 어이 무슨 소리야 이거 그거서 레아를 왜 써 레아가 나올 이유가 없었는데 아씨 펀더쿨 나올 줄 알았더만 퍽킹이 나오는데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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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